아침을 안 먹었지 안녕 저는 오늘 친구랑 세븐틴역에서 만나서 주제샵을 가기로 했어요 영어로 네비텍 주제샵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옷을 권장하고 뭘 해야겠죠? 요즘 제가 아직 메이크업을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우치로 연장을 하고 다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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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테레미니역에 왔는데 친구가 테레미니역에 없고 무슨 스토어? 메이크업하는 스토어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중이에요 버스에서 아주 퀵 메이크업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은 어 몰라 아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한국인마트 옆에 있다는데 한국인마트 옆에 있다는데 한국인마트일 때 찾아볼까? 알아보니까 좀 더 가야 한다고 해요 왜 정말 아 그리고 참고로 말해서는 제 친구는 중국인데 한국어로 못해요 당연하게도 한국 네 아무튼 착한 친구입니다 삐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옷 입은 거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 몸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저한테 말하는거에요 왜? 오늘의 랩이 그리고 에센스 그리고 도바오 그 랩이 아니 beaucoup 더 existed 그래서 저는요 Be 나눔서 왠지로 지금 있기 때문에 검은ynth 아우 lat 이 buy-up 분은 메추를 취하게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최저히 그린 거래요. 근데 이게 남쪽에서 그런게 쓸 수 없죠. 이건 좀 suggestion. 이 두 개의 전형은 최저한 이슈요. 너무 많이 맞습니다. 너무 bin. 나는 왜 이렇게. 12월 10일까지 니가 그리고 18일까지 15일까지 18일까지 15일까지 15일까지 13일까지 3일까지 10일까지 43일까지 2일까지 네, 거의 45 정도만 원 아, 이게 더 유스러워 안 걱정하지마 안 걱정하지마 빅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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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가고르 쉽게 가고르 거의 이 모든 지역을 다 가고르니 빅하니? 28th September 그리고 빅하니 мень 하나의 은하 빅하니? 이렇게 여기서 Iranian 일사로 만나면 벽에 어떤 otra 가지 Toni? 한국에나는 다음날에 이쁘게만 촬영을 위해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영상이 없죠. 아, 이런 거 제거해서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초코. 여기가 백화포로 꾸미요. 여기가 카페인 disent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나의 첫 번째로! 응! 네! 이게 진짜 나의 첫 번째로! 나의 첫 번째로! 입장열받은? 가수! 이거 빨간색! było 좀 이상해 우리가 disse program에 대한 ersten 철의 숲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식품의 식품을 찾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예! 치π스만! 네! 네! 옆에 치π스의 식품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저는 이 식품을 좋아해요 뭐? 저는 이 식품을 좋아해요 뭐? 저는 이 식품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식품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식품을 좋아해요 이런 식품을 좋아해요 비트의 천재는? 그 베트럭 하는 사이들 파스타에서 생선 파스타에서 스스로 소스와 해소 파스타에서 한 yar red 와우 아시아 아! 나도 더 주워지고 나의 declared 딸이전 그럼 이 뇨을 마시고 네 뇨을 마시기 바래요 도와주시기 바래요 도와주시기 바래요 도와주시기 바래요 카드로 뇨을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뇨을 마시기 바래요 이럴까 이 뇨 이 뇨 이거 생각해봐요 이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진짜 심플스틱? 소금 하늘을 덜 넣은 중 그래서 샤라인과 샤라인? 캬리에 샤라인 제가 정말 원한 샤라인의 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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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샤라인 진짜 너무 디디 진짜 너무 딸기 이제 너무 딸기 그리고 아사기 그리고 케네도 이렇게 그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를 ordered 라산야 그리고 스피링치프 그리고 뭐 이것이? 산산 샵에다가 콜라 Let's try here more try we're done clear 안녕!